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미국과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미국과제가 참가자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그것을 좀 보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쎈데? 지금 왜 쎄냐?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? 찝힌거? 아까는 안무렸는데 왜 지금 무냐? 야야 cial possios 아프네요 아픈 아프네요 다행이다 喣 Mob 여러분 보이세요? 피난다 뭐야 이거 나만 물어 피난 여러분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요. 피나는 거 보이세요? 피 좀 닦고 왔는데 여기 위쪽하고 아래쪽이 피가 나요. 이거 한번 찬가재도 물려봐야겠는데요. 여기 보시면 짓기가 좀 얇고 길고 특히나 좀 구부러져 있어요. 그 다음으로 찬가재를 한번 살펴볼게요. 여기 한쪽은 갈아 꼈어요. 혹시 모르니까 이 친구도 한번 물려볼게요.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한 번 물려보겠습니다. 이 친구도 한 번 물려봐.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. 안 아픈데요 여러분? 아 여기 좀 아프다 이거. 좀 아팠어. 확실히 찔피긴 해요. 찢피긴 하는데 집게가 확실히 작아서 그런지 별 느낌이 없어요. 지금 살짝 아픈 느낌? 살짝 따가워요. 한번 생김새를 봅시다. 먼저 전체적으로 흑갈색을 띄고요.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돌기가 별로 없어요. 돌기가 저쪽이 하나. 이렇게 하나 나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하나가 나있고. 그리고 여기 집게가 좀 뭉툭하고 짧아요. 되게. 이쪽도 아까 물린 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조그마한 점 두 개. 여기하고 여기 두 개. 이게 물린 거거든요. 지금 이쪽이. 진짜 약하다. 보세요. 비교해보세요. 여기 아직도 비가. 이렇게 하고 여기 두 개. 이렇게 딱 물렸고. 여기는 여기 두 개. 딱 물렸습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가재들을 좀 비교해보고. 이렇게 악력 테스트. 제 몸을 이렇게 희생해서 악력 테스트까지 해봤습니다. 확실히 미국 가재가 문제가 돼요. 이 친구들. 와 호전적이에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벌써부터 싸우려고 하는 거 봐요. 이거. 근데 참 가재는? 별 반응이 없죠. 자 보세요. 이 친구들은. 그냥 싸워요. 무조건 싸워요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.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 저도 인사해. 인사해.